자 오늘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카드 맛술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카드를 이용한 일루전 맛술입니다. 일루전 맛술 좋아하시죠? 일루전 맛술을 준비했는데 일단 카드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수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방역으로 아무거나 한 장인 카드를 뽑아주면 돼요. 짠 거 아니고요. 그냥 안플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그냥 랜덤으로 뽑아주시면 돼요. 아무거나요. 자 이제 이 카드를 확인한 번에 저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. 카드 맞추는 그런 시시한 맛술이 아니라 일루전 맛술을 보여드릴 겁니다. 잘 보시면 돼요. K클럽을 이렇게 그대로 카드 위에 잘 올라가서 그죠? 이 K클럽의 놀라운 일이죠. 제철을 취해주면 집중해주는 것 같아요. 집중 집중 천천히 K클럽의 놀라운 변화가 보이시면 K클럽이 완전히 떠있게 됩니다. 카드 만들어서 사이도 한번 한번 들어갑니다. 돌아갑니다. 물론 이 K클럽을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될 수 있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편의용사의 플로틴카です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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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